한국천문연구원 안녕하세요. 심채경입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원래 행성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공부도 좀 하고 또 우리 달 탐사하는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 탐사가 아닌 조금 더 반경을 넓혀서 우리 태양계 전체에서 어디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무대 뒤에서 윤성철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생명체를 저에 한정한다면 생명체인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여기구나를 여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뒤에서 긴장이 되고 떨리고 평소와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는 좀 있으면 강연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황금같은 주말에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평소와 같지 않은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탄하지 않은 상태의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이 막 뛰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긴장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티에서 굉장히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저한테는 지금 여기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떨리니까 컨닝페이퍼를 들고 올라왔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평탄한 삶이라는 거 평탄한 상태일 때는 별로 존재에 대해서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평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삶에 대해서 또 생명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생명체 찾을 수 있을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골디락스라는 옛날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아마 뉴스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골디락스 처음에 이렇게 숲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떤 소녀가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예요. 이 소녀가 숲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너무 잃어서 숲에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춥고 배고프고 길 지쳤고 그래서 남의 집인데 무단 침입을 시도합니다. 들어갔더니 곰들의 집이었다고 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니까 곰들의 집이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곰들이 식사를 준비하다가 아마 잠깐 나갔는지 수프가 세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의 수프였을 것 같은데요. 수프가 하나는 너무 뜨겁고 또 하나는 너무 차갑고 그 가운데 좀 적당한 온도의 수프가 있어서 이 소녀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음식까지 무단 취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골디락스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로 곰들이 혹시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자기들의 수프를 빼와서 먹은 소녀를 발견했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천문학자가 배우는 골디락스 동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뒤에 소녀의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천문학자들이 왜 골디락스 이야기를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운데에 별이 있고요. 모황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미별이라고도 하고요. 가운데 별이 있고 행성이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뜨겁겠죠. 그래서 골디락스 이야기에 나온 수프처럼 먹을 수 없는 수프였을 것이고 또 너무 멀리,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무 차가워요. 생명체가 살기에는 조금 가혹한 환경일 겁니다. 아주 적당한 자리, 딱 좋은 자리, 수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적당히 맛있는 자리가 있을 건데요. 이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이 지역을 골디락스 존, 골디락스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름이 많은데요. 헤비터블 존이라고 영어로 부르고 별명으로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헤비터블은 살아갈 수 있다.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서식 가능지대, 거주 가능지대, 영역, 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복 정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학교 교양 수업의 주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답으로 처리해드립니다. 헤비터블 존, 골디락스 영역, 거주 가능지역, 서식 가능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계 안에 이런 위치에 있는 천체가 있죠. 우리 지구입니다. 운 좋게도 우리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역에 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태양계를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요. 수성, 금성 너무 태양에 가까워서 생명체가 살기 좀 어렵습니다. 지구 우리가 그 존재의 증거죠. 우리는 잘 살고 있고요. 헤비터블 존, 서식 가능지역에 있으니까 화성은 예전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아마도 흐르는 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못 찾고 있어요.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헤비터블 존 안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죠. 그리고 목성, 토성, 해왕성, 천황성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 아니고 다른 외계 행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외계 행성을 찾아갔을 때 생명체를 찾고 싶으면 외계 생명체를 찾고 싶으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헤비터블 존부터 일단 뒤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생명체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라면 적절한 위치로 찾아가야 될 거예요. 너무 춥거나 너무 따뜻한 데 가서 찾으면 좀 바보죠. 거기 어차피 없을 텐데 우리는 헤비터블 존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부터의 거리가 중심별이 얼마나 뜨겁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천문학 교과서에서 아주 흔하게 배우는 또 지구과학 교과서에서 아주 흔하게 배우는 별의 온도 그래프인데요. 우리 태양은 여기 황색, G형 여기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에요. G타입이 우리 태양입니다. 표면 온도가 엄청 뜨거운 별은 청색이나 백색이고요. 표면 온도가 조금 낮은 별들은 조금 붉은색을 띄게 됩니다. 우리 태양은 평균보다 약간 온도가 낮은 그런 별이에요. 너무 뜨거운 별일 경우에는 뜨거운 지역이 서식한 거주하기에는 너무 뜨거운 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별의 특성에 따라서 서식 가능 영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너무 밝은 별이에요. 이 별은 너무 뜨거운 별이기 때문에 서식 가능한 지역이 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지역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 살기 좋은 지역 그리고 뒤에는 얼음이 어는, 얼음을 표현한 건데요. 얼음이 어는 영역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 주황색 정도, 노란색 정도의 별이고요. 그 주변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을 이 헤비터블 존, 서식 가능 영역이 있고 그 뒤에 목성토성 이후에 좀 추운 영역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태양보다 더 어두운, 좀 약한 별 주위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한다면 더 가까이, 별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별 주위에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있는 행성들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기 위해서 외계 행성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지구 밖에서 관찰해서 확인한 외계 행성이 5천 개가 넘어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5천 개 이상의 외계 행성들을 우리가 찾아냈는데요. 주로 이런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가운데에 별이 있고요. 그 별 앞을 행성이 지나가요. 그러면 별빛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가 행성이 지나가면 이 행성의 크기만큼 별빛이 가려지잖아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별빛이 있다가 갑자기 별빛이 조금 어두워지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행성이 별을 다 통과하고 나면 다시 별빛이 밝아지겠죠. 사실은 전체 별빛에 비해서 어두워지는 만큼은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양을 포착해서 외계 행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측 방법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행성이 커야지 이 별을 통과할 때 아주 큰 행성이어야지 별빛을 많이 가릴 수 있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작은 행성이라면 별빛 앞을 지나가든 말든 별빛을 별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어미별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성만 찾기가 쉽고요. 아주 멀리에 있으면 너무 멀어서 태양 가운데 있는 별을 조금밖에 못 가립니다. 너무 멀어서요. 가까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조명 바로 앞에 손가락을 대면 제 손가락이 엄청 크게 보이겠지만 조명에서 아주 먼 곳에서 손가락을 살짝 대면 조명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성이 중심별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외계 행성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선 화면에서 우리가 별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천체 그리고 큰 천체만 찾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발견한 외계 행성 중에 하나의 서식 가능 지역을 보여드립니다. 가운데 중심별이 있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영역이 이 별의 서식 가능 지역입니다. 조금 멀리 가면 스노우 라인은 물이 얼음으로 존재하는 너무 추운 영역이에요. 이 뒤쪽으로는 물이 얼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행성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심별 바로 근처에 아주 조그만 원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행성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행성이 서식 가능 지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은 했지만 여기 외계 생명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JWST, 제임스 웹 우주마원경이 찍어서 보낸 외계 행성의 대기 스펙트럼인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별의, 그 천체의, 그 행성의 대기입니다. 이 행성에서 스펙트럼에서 여기 가운데 쪽에 물의 신호가 포착이 되었어요. 물이 있대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중심별에서 너무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대요. 대기 중에 있으니까 수증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름이 있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왜 수증기가 있지? 우리는 수성,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 수성에 대기가 없거든요. 대기가 없고 수증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별은, 이 행성은 별에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수증기가 있대요. 뭔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골디락스 존, 해비터블 존, 이런 서식 가능 지역이게 아주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 태양계에서 찍은 건데요. 엔셀라더스라는 토성의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이 엔셀라더스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런 관측을 했어요. 이 바닥에 갈라진 틈, 지각 틈 사이로 이렇게 증기가 뭔가 빠져나오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토성의 위성이니까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얼음이 얼어있는 곳인데요. 이 얼음이 얼어있는 이 지각에 갈라진 틈새로 갑자기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게 보입니다. 우리 그 꽃보다 뭐뭐뭐 여행 시리즈가 있잖아요. TV에서 이제 방송했던 거기 보면 아이슬란드에 방문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출연자들이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그냥 평범한 표면인데 작은 연못 같은 곳인데 그 앞에 서서 조금 기다렸더니 조금 있다가 이 연못에서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간헐천인데요. 여기에 있는 게 바로 그 간헐천들이에요. 갈라진 틈 사이로 자꾸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의 성분을 찾아보니까 염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바다처럼 짠 바다, 염분이 있는 바다.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엔셀라더스의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위에는 완전히 얼음의 지각입니다. 아주 추운 곳이기 때문에 표면에 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얼음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에는 몇 킬로미터 정도의,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얼음 지각 아래에 굉장히 두꺼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하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 바다의 바닥 쪽에서는 뭔가가 뜨거운 무엇인가가 뿜어져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얼음 지각을 뚫고 갑자기 간헐천들이 수증기 같은 게 뿜어져 나오는데요. 아마도 안에 있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 밑에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열수구 현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카메론 디아즈 감독이 잠수정을 타고 굉장히 깊은 심해까지 내려가는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분이 아주 깊은 최고의 바닥까지 내려가 봤을 때 무엇을 발견했냐면 비닐봉투 쓰레기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닐봉투 쓰레기 외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닥에서 바다 한가운데 바닥에서 저렇게 하얀색 기둥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관찰했는데요. 이것이 열수구입니다. 바다보다 더 아래 있는 지구 내부의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한 번씩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죠. 이 솟아 올라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뜨거운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이 뜨거운 에너지와 함께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물에 녹으면서 여기서 화학적인 에너지, 화학적인 원소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암석에 녹아있던 원소들이 같이 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수구 주변에 보면 우리 지구에서도 열수구 주변에 아주 온갖 생태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 열수구 주변에 삽니다. 외계에서 열수구를 찾았다는 것은 여기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목성의 위성 2호 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여드름이 많이 난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안에 화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성이랑 2호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목성은 되게 크고 2호는 되게 작거든요. 그리고 2호는 목성의 바로 앞에 있어요. 목성이 너무 잡아당겼다가 놨다, 잡아당겼다가 놨다 하기 때문에 얘가 마치 고무공처럼 누가 고무공을 쪼물락 쪼물락 거리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열이 되게 많이 나요. 우리가 지점토나 찰흙도 계속 쪼물락 거리면 뜨거워지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마찰열 때문에 이 위성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요. 여기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적당히 나오면 생명체가 살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2호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나오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나와서 생명체가 살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살 것 같은 곳은 지구였는데요. 지구보다 훨씬 더 추운 곳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있고 또 2호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너무 뜨거워서 있을 수 없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태양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2호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 4가지의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에 화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서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뜨거워서 바다가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생명체가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환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셀라더스는 토성의 위성인데 토성에서 자기장이, 토성의 주위에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자기장이 엔셀라더스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약간씩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보고 주변에 있는 위성들 중에 어디에서 이런 열수구에서 올라오는 물질이 올라오는 현상 또 지각 밖으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 있는 바다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구에는 당연히 바다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구의 바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탄생해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입니다. 염분이 있는 바다고요. 그리고 지구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가서 소행성대로 가면 세레스라는 소행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외소행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명왕성과 함께 외소행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세레스에도 지하에 아마 바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생명체가 존재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가서 목성 궤도로 가면요. 유로파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동그란 얼음 지각 안에 마치 혈관처럼 지각의 빈틈들이 보이는데요. 이 빈틈들이 있고 이 아래에 아마도 생명체를 합류할 수 있는 바다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가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혹은 태양을 받을 수 있으면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음 지각의 아래에 있는 생명체들은 광합성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열수구에서 올라오는 열과 광물에서 녹아 나오는 원소들을 가지고 화학 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화학 합성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생명체에게 햇빛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목성의 위성 중에 간임의 대라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데요. 이 친구와도 안에 바다가 조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열수가 분출된다던가 하는 것들은 흔적은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생명체는 없을 것 같다 혹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또 다른 거대한 위성 칼리스토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도 아마도 바다가 수십 킬로미터 한 백 킬로미터 아래에 약간의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기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신호는 별로 없어요. 이게 목성과의 조성력 때문에 조물딱 조물딱 해져서 열이 난다든지 안에 내부에 아직 식지 않은 내부에 열이 있어서 거기서 열이 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칼리스토는 아직은 지금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목성 다음에 토성이 있잖아요.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더스가 있습니다. 엔셀라더스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얼음 지각에서 수증기가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곳인데요. 이곳에 아마 염분이 가득 차 있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아래에 아마도 생명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자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는다. 가장 먼저 방문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엔셀라더스고요. 또 하나는 타이탄입니다. 토성의 위성인데요. 이 타이탄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되게 별처럼 생겼죠. 지각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두터운 대기가 있어서 그래요. 거의 황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 아래, 황사 아래, 주황색의 황사 아래에는 연못도 있고요. 연못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내리고 이런 물의 액체 순환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탄에도 중요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타이탄의 또 우주 탐사 미션, 드래곤플라이라는 이름의 탐사 미션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마스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하에 아마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내부에 생명체가 살만한 에너지가 있을까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태양계 안에 굉장히 바다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바다가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건 지구뿐이지만 지하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바다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성, 해왕성의 위성이 트리톤인데요. 여기에도 지하 바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요. 아직 관측적인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해왕성까지도 또 탐사선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왕성인데요. 지금은 행성은 아니고 외소 행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명왕성에도 아마도 지하에 바다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태양계 밖에도 이렇게 바다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새로운 사실들이고요. 앞으로 이런 위성들의, 얼음색의 위성들의 탐사 임무를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 월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치 무슨 물놀이하는 물놀이터 이름 같네요. 오션 월드라고 부르고 있고 이 태양계 안에 이런 오션들이 굉장히, 바다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구 밖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일단 좀 가까운 엔셀라더스나 이런 곳에 가서 드릴 같은 걸로 시출을 해서 얼음을 뚫고 그 밑에 내려가면 아마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책이 있는데요. Alien Oceans라는 책이 있고 한글로 번역이 돼서 조만간 나올 건데요. 우주의 바다로 간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제가 추천서를 쓰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지구 말고 다른 외계에 있는 바다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바다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니까요. 또 번역본이 곧 출간되니까 좀 기다려봤다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